빨간 토마토도 있었는데 그건 누가 벌레가 먹었나? 벌레가 먹어버렸구나 이거는 이쁜데 어디 봐 어는 건 이뻐? 어 이거 어 그거 이쁘네 이건 노랑인데 노란색이네 노랑 토마토 빨간 토마토는 어디로 갔나 빨간 토마토 빨간 토마토 빨간 토마토 그게 하나 있나? 응 토마토 그거 빨갛게 익은 거 하나 있네 아 이쁘다이 토마토이 우리 하람이 먹으라고 그 토마토가 하나 있었나? 응 응 초록색 토마토랑 아기 토마토 응 아기 토마토도 있고 초록색 토마토도 있네 옳지 응 이거 이뻐다 빨간 토마토 초록 토마토 빨간 토마토 옳지 초록 토마토 빨간 토마토 이거 이거 딱딱한데요 딱딱해 한번 만져봐요 어디 보자 할머니도 만져보자 응 딱딱하구나 이거는 말랑말랑한데요 봐봐요 어디 어 하나 뵙고 만져봐요 빨간 거는 말랑말랑하구나 다 예 변데 하 하 하 하 바